네 시장이 다시 또 약세로 전환하고 있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조금 흐름이 미끄러지고 있는 듯한데요 시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중심을 잡아드리는 시간입니다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이고요 삼성증권의 투자전략센터 오연석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9월의 일 동안 코스피 육아증권 시장에서 2조 원 좀 안 되게 주식을 순매도 했군요 코스피의 하락에 결정적인 역할이다 외국인이 파니까 주가가 떨어진다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는 거고 왜 파는지가 사실은 좀 궁금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지난주에 당사의 리서치 인력이 홍콩과 싱가폴에서 주요 외국인 투자자들과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 결과를 말하면 아직까지 우리 시장에 대한 관심은 좀 높지 않은 이러한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대한 포지션이 언더웨잇된 이러한 상황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의 관심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을 좀 선호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필리핀이나 태국 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러한 시장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동북아 국가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에나약세 때문에 모멘텀이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일본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높았다 이러한 쪽으로 구분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 이머징 쪽으로는 아직은 큰 매혹도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선진국 쪽의 지표가 좋으니까 일부 그쪽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한국 시장을 조금 안 좋게 보는 것은 역시 국지적인 리스크 때문일까요? 어떤 이유들이 있습니까? 네 크게 볼 때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본다면 실적에 대한 관심이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아직까지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 측면에서는 신정부의 정책이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실망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벵가드 관련된 매물이나 에나약세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우리 시장의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나 정부 정책 아니면 벵가드 매물 이러한 부분이 같이 맞물리면서 국내 시장에 대한 관심이 좀 저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바이코리아 안녕하는 코리아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관심을 두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느냐인데 얼마 전에는 템플턴 쪽에서는 한 6, 7월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군요 팀장님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시각으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빠르면 한 4월 정도 또 늦으면 한 5월 정도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매수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가장 핵심으로 봐야 될 부분은 결국 정부의 정책이 언제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러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꼽자면 4월 초에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륜금리 인하하고 또 4월 달에 발표되는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어느 정도 충족하는 수준에서 발표가 되고 또 4월 말에 주택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이 나온다면 이러한 흐름 자체가 순차적으로 좀 맞물리면서 외국인들의 시각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인 이러한 쪽으로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빠르면 4월 아니면 늦어도 5월 정도 되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다시 매수 전략으로 선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날이 좀 풀리고 따뜻해지면 시장도 좀 풀릴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관심이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던가요? 일단 당장은 IT 업종을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보고 있고요 워낙 실정 모멘텀이 다른 업종 대비해서 좋기 때문에 지금 IT 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외국인들의 시각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대표 종목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또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비중이 충분히 채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는 세컨티어 쪽에 IT 업종을 찾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가장 부합해서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 LG전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쪽에서 외향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LG전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시각이 좀 많이 엇갈리는데 좀 부정적으로 보는 쪽은 에나 약세 때문에 올해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을 피력하는 일부 외국인들이 있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반대로 지금 주가가 에나 약세나 실적 둔화에 대한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좋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쪽으로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시각이 좀 많이 양분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내수주 쪽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시각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적으로는 정부의 내수경기 활성화나 중소기업 육성 대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가계가 상대적으로 그동안 소비를 많이 움츠려 들었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여력이 어느 정도 생겼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작년 하반기에 소비경기가 많이 위축이 됐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인해서 하반기에는 가계의 소비성장세가 올라올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히려 내수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력이 있는 백화점이나 패션주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매수 시각이 좀 더 많이 확산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가장 부합할 수 있는 종목이 백화점 업종 내에서는 현대백화점 또 패션주에서는 LG패션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시각이 향후에는 매수 쪽으로 진행될 여지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절적인 요인도 분명히 작용을 좀 할 수도 있겠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단일 주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명이 아니니까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평균 내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질 수도 있는데 이건 외국인 시각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 지수에 집중을 하다 보면 시장 전체를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중소형주의 강세, 대한시장이다, 틈새시장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던데요 중소형 종목들은 어떻게 시장을 보고 계십니까? 일단 코스피 550선에서 중소형 개별 종목도 변동성이 커진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간의 디커플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형주 주가가 계속 눌려있고 코스닥 시장만 나홀로 강세가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정도 주가나 지금의 흐름만 놓고 본다면 코스닥 시장도 어느 정도 부담스러운 상황에 올라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작년 10월에 코스닥 시장이 고점에 올라왔던 그러한 상황과 대체로 비슷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과열을 부분적으로 해소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표에 나와 있듯이 코스닥 시장의 기술적 과열을 비교를 해본다면 작년 10월에 고점하고 현재하고 비교해 볼 때 60일 이격도가 108%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신용장고도 작년 10월 고점이 1조 9천억 또 현재도 1조 9천억 정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체로 주가만 놓고 본다면 어느 정도 과열권에서 템포 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작년 10월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차이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시장 참여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올라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년 10월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질적인 측면에서 좀 건전해졌다 이러한 해석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550선 전후에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네벨업하기보다는 단기간에 과열을 해소하는 과정에서의 주가의 풀백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물량 수화 과정을 거친다면 전반적으로는 추가적으로 네벨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종목을 슬림화할 필요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셔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략을 어느 정도 얘기를 다 해주셨는데요 시장 전망 짧게 하고 전략 한 번만 더 마무리해서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네 코스피 2000선 이하에서 주가의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인 등락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면 매도보다는 보유 또 보유보다는 저가 매수 쪽으로 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흔들리는 과정에서 21선이 깨지고 있지만 반대로 거래소의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선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121선 이동평균선 주위에서 주가가 좀 하반경직 테스트한다고 보시면 오히려 급등한 개별 종목보다는 소외됐던 대형주 쪽에 대해서도 균형된 시각을 좀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정도의 흐름화에서는 거래소 시장 내에서의 지주회사 또는 IT 대형주 여기에 일부 내수주에 대해서도 저가 매수 시점을 포착하시는 쪽으로 의사결정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현장소에서 대응하는 데 바람직한 선택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군요 단발성 재료들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잔파도에 흔들리지 말아라는 증시 격언이 있듯이 큰 항해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오늘처럼 시장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지만 멀리 좀 보시고 대응을 중심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 삼성증권 투자전략센터의 오현석 센터장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